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구요 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구요 갑자기 왜?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죠 그럼 그러던지 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구요 갑자기 왜?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죠 그럼 그러던지 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구요 갑자기 왜?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죠 그럼 그러던지 부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저 이제 그만두려구요 도우회장님 새 비서 구하셔야겠어요 갑자기 왜? 갑자기 왜? 갑자기 왜?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죠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죠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죠 그냥 뭐 개인적인 이유죠 그럼 그러던지 어떻게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.